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기본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는 교재에 있는 내용 A3부터 시작하셔서 F10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는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A1부터 H1까지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맞춤이 있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글꼴은 도둠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둠체 글꼴 크기는 16을 선택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기울인 꼴 밑줄 클릭합니다. 제목에 대한 서식 지정하시고요. 다음은 A3부터 H14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맞춤에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 A3부터 A4를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B4 C3부터 C4 그 다음에 D3부터 E3 그 다음에 F3부터 G3 H3부터 H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맞춤이 있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F5부터 G1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F5부터 G14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숫자는 천 단위 구분 기호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에 천 단위 구분 기호 표시 소수 이하 자리 쓰는 한 자리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A4부터 A5부터 A1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어린이 회원 명단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혹시 이름을 정의하셨는데 이름을 정의하는데 영역을 잘못 지정하셨거나 이름의 오타가 있었다면 수식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에 가셔서 이름을 정의하셨던 거를 삭제하고 새롭게 범위 정하셔서 이름을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때는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5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에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제목을 포함하지 않고요.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A5부터 I13 영역을 선택합니다.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전년대의 실적, 목표대의 실적이 모두 증가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모두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수식에다가 등호 입력하시고요. 함수 이름은 end라고 입력하고 가로를 엽니다. 첫 번째, 모두 증가한다라는 거는요. 문제의 0보다 큰 경우를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에 증감에 있는 H열의 첫 번째 H5셀을 선택하시고 F4, F4 눌러서 H열은 고정하고요. 5, 6, 7, 8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수정하신 다음 그 값이 0보다 큽니까? 라고 비교하면 문제에서 말한 증가한 경우가 되고요. 다음 두 번째 I5셀을 선택하고 F4, F4 눌러서 I열에 있고 5, 6, 7, 8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값이 0보다 큽니까? 증가했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그래서 모두 증가한 경우라고 두 가지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조건을 다 작성하셨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선택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을 굵게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0보다 큰 데이터에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의 조건부 서식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 계산 작업 문제 5문항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 공제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급여 총액과 아래쪽에 있는 세금 조견표를 이용하여 급여 총액에 대한 세금 공제액을 계산하고 2, 3부터 2, 9 영역에다가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급여 총액에서 마이너스 세율을 급여 총액에서 곱하기 세율을 곱하고 마이너스 누진 공제를 빼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아래쪽에 가서 세금 조금표에서 데이터를 찾아올 때 급여 총액을 가지고 첫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그 다음 세율과 누진 공제를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할 겁니다. 그럼 먼저요. 어떤 것부터 할까요? 세율, 문제에 나와 있는 수식부터 입력해도 돼요. 등호 입력하시고 급여 총액 곱하기 그 다음 세율을 찾아오겠습니다. VLOOKER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VLOOKER 함수에 대해서 함수 삽입 누르셔서 첫 번째 찾을 값은 바로 왼쪽에 있는 급여 총액을 가지고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인은 아래쪽에 있는 세금 조견표에 가셔서 A13부터 D15 영역에 가서 찾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입니다. 라고 F3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가 찾고자 한 데이터는 첫 번째에서 데이터를 찾고요. 가져올 데이터는 세 번째 열입니다. 라고 3이라고 넣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시거나 True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러면 세금 공제액이 구해졌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 값을 복사했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그 다음 누진 공제를 마이너스 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맨 끝에 가셔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 빼기 VLOOKER 함수를 통해서 급여 총액에 따른 누진 공제를 찾아서 빼겠습니다. 라고 VLOOKER 입력. 그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찾을 값은 급여 총액을 가지고 테이블 어레이 A13부터 D15 영역에 수식을 참조하더라도 이 영역은 항상 고정된 영역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첫 번째에서 찾고 네 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4라고 입력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하신 값을 1의 단위에서 버림하여 10의 단위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함수는 라운드다운이 아니라 TRUNC 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호 다음에 TRUNC 입력하시고 TRUNC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 함수 삽입 누르셔서 자릿수를 1의 자리가 내림되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총점과 그 다음 표에 작성된 H13부터 I15 영역에 작성된 총점에 따른 총점을 가지고 순위를 구해서 순위에 따른 경품을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M3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랭크점 EQ 함수를 이용하셔서 랭크점 EQ 더블클릭 함수 삽입에 가서 우리는 순위를 구할 겁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총점을 가지고 본인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비교할 리퍼런스 대상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할 수 있도록 F3 눌러서 절대 참조 총점이 가장 높은 사람이 1등으로 처리할 거라서 내림차 순위면 0이거나 생략하시면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순위를 1등부터 7등까지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등부터 3등까지는 외식 상품권부터 문화 상품권으로 표시하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외식 상품권, 주유권, 문화 상품권 직접 입력하지 않고 셀을 참조해서 절대 참조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1등부터 7등까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M3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츄주라고 입력합니다. C-H-O-O-S-E 츄주 츄주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 누르셔서 츄주는 인덱스 넘버는 조금 전에 랭크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값이 1일 때는 외식 상품권이 있는 I3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I3셀을 참조할 수 있도록 F4 눌러서 절대 참조. 두 번째 2등이면 주유권이 있는 I14 F4 눌러서 절대 참조. 3등이면 문화 상품권이 있는 I15셀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7등까지 있는데 4, 5, 6, 7에 대해서 넣지 않으면 오류가 표시가 되니까 4등은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탭키 눌러서 5등도 큰 따옴표 열고 닫고 6등도 큰 따옴표 열고 닫고 7등까지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신 다음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1등, 2등, 3등은 표시가 되고요. 4등부터 7등까지는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출발 시간과 정류장 개수, 정류장당 소요시간을 이용하여 도착 예정 시간을 표시하는데요. 타임함수, 아워, 미니처함수를 이용해서 시간을 표시할 겁니다. 일단 계산하기 전에요. 타임함수를 이용해서 10분 초 형식으로 일단 작성하고요. 그리고 나서 정류장 개수와 그 다음에 정류장당 소요시간을 곱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F21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타임함수를 입력합니다. 타임은 10분 초 값을 넣어주면 시간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함수이고요. Fx함수 삽입을 누르시면 첫 번째, 아워, 앞에 있는 이름을 똑같이 쓰시면 돼요. H-O-U-R 아워함수에 우리는 출발 시간에서 시간을 추출해 오겠습니다. 다음, 분을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미니처, M-I-N-U-T-E 라고 입력하시고 출발 시간에서 분을 추출해 오겠습니다. 초는 초 단위는 없는 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0을 입력하시고 확인. 7시 20분 동일하게 표시가 되는데요. 7시 20분 출발 시간에 출발을 해서요. 정류장 27장 과정을 5분 간격으로 소요된다면 도착은 언제 할 건가? 우리는 타임함수에 커서를 갖다 놓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요. 미니처에다가 더하기를 합니다. 현재 분에다가 27정거장 개수 곱하기 정류장당 소요시간이 있는 이 21셀을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분에다가 더하겠습니다. 물론 가로를 묶어주지 않으면 곱하기 연산자를 먼저 합니다. 가로 처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에다가 우리는 정류장 개수에다가 정류장당 소요시간을 곱해가지고 더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표사의 부서명과 초과 근무 시간을 이용하여 부서명별 초과 근무 시간에 합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썸이프함수를 통해서 한 번만 구하지 않고요. 부서별로 초과 근무 시간에 합계를 구할 거라서 수식을 작성한 다음에 채우기 할 때 고정된 영역 절대 참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I31세를 커서를 갖다 놓고요. 썸이프라고 입력합니다.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첫 번째 레인지는요. 부서명에 가서 이 부서명은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두 번째 조건은 직접 부서명을 입력하지 않고 H31세를 참조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 썸 레인지는 우리 초과 근무 시간을 가지고 합계를 구할 거라서 K20부터 K28까지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부서명별 초과 근무 시간에 합계를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다른 연결하라는 언급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다섯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정 제품 옵션을 참조하여 제품 식별 번호를 계산한 다음에 대문자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제시된 거는 제품 마이너스 옵션 마이너스 공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정 커서를 E33에 갖다 놓으시고요. 대문자는 조금 있다가 처리를 할게요. 첫 번째 제품이 있는 셀을 클릭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빼기를 연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M% 연산자 옵션을 클릭합니다. M% 연산자 이용해서 빼기를 작성하시고요. 다시 M% 연산자 공정의 마지막 숫자니까 라이트 함수를 쓰겠습니다. 라이트 함수 그 다음 함수 삽입을 누르셔도 되고 직접 쓰셔도 되는데요. 텍스트는 공정에 가서 마지막에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넣으시고 확인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제품 식별 번호가 표시가 되는데 대문자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UPPER 함수를 우리 제품과 옵션에 각각 넣으셔도 되고요. 우리는 전체로 묶어서 등호 다음에다가 UPPER 넣으시고 맨 마지막에 가셔서 가로 닫거나 또는 옵션에서 가로를 닫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현재 작성된 영문에 대해서는 대문자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UPPER 대문자로 표시한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두 번 사용하셔도 되고요. 각각 묶어서 처리하셔도 되고요. 한 번에 전체를 묶어서 대문자를 표시하셔도 괜찮습니다. 계산 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에 클릭하셔서 부분함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함 문제가 나왔다. 정렬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정렬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기준입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클릭하신 다음 첫 번째 정렬의 기준은 거래처를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다시 기준을 추가해서요. 도착지를 선택하고 오름차순 선택하신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부분함을 실행할 건데요. 데이터에 가셔서 부분함을 클릭하신 다음 첫 번째 거래처별로 그룹 8 항목을 거래처를 선택하고 지급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부분함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부분함을 클릭하는데 두 번째는 거래처가 아니라 도착지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수량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개수를 선택하고 지급액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신 다음에 수량을 체크하되 조금 전에 구한 합계도 표시하고 지금 구할 개수도 표시할 거라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꼭 해제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표 서식을 적용하라고 했는데요. 홈에 가시면 표 서식이 있고요. 보통이니까 중간에 가셔서 마우스 갖다 놓으면 녹색에 표 스타일 보통 7을 클릭합니다. A4부터 전체 영역이 들어가나 A39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범위가 잘못됐다면 A4부터 A39까지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까지 작성하시면 부분함에 대한 작업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시나리오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서 이름을 정의하라고 먼저 정의하라고 되어 있는 영역에 이름을 정의하고 나서 그 다음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D13세를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두 번째 D14세를 선택하시고 우리는 원가 비율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D15세를 선택하시고 기타 경비라고 입력하고 엔터 G10세를 선택하시고 순이익 평균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이름 정의를 다 하셨다면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D13부터 D15 영역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예측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기존 설명은 지우셔도 되고 그냥 남겨두셔도 상관없고요. 시나리오 이름을 이익 증가라고 입력하시고 범위가 D13부터 D15가 선택이 되어 있나 확인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현재는 5%인데요. 6%로 수정했을 때 6% 원가 비율은 현재 45%인데 35% 기타 경비는 현재 10%인데 8% 수정합니다. 그리고 추가 다음 설명 지우셔도 되고 남기셔도 되고요.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 감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현재 값을 4%로 수정 그 다음 55%로 수정 12%로 수정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두 개의 시나리오 관리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요약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저희는 G10셀의 순이익 평균의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만들어지는데요.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바로 뒤에 위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드래그 하셔서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뒤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의 매크로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신 다음에 도형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번째 매크로를 기록하실 때는 항상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시거나 또 상태 표시지로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셔도 동일합니다. 클릭 한번 하시면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매크로 이름을 가족수당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가족수당을 구할 H6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앞에 있는 인원수 곱하기 10만원에 해당한 숫자를 입력합니다.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셔서 가족수당의 금액을 계산하시고요. 다 구하셨다면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를 클릭하시거나 상태 표시지로에 기록 중지 누르셔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삽입에 가셔서 도형을 클릭하시고 기본 도형에 타원을 선택하신 다음 F19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19 영역에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F19 부터 F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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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수당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화면을 살짝 올려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가족 수당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클릭하신 다음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 또는 상태 표시줄의 매크로 기록 이름을 서식 지정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I4부터 I15 영역입니다. I4부터 I15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글꼴에 기울인꼴 그 다음 채우기 색깔은 표준석에 노랑 선택하시고요. 열러비가 조절이 필요하시면 조절해 주시고 서식 지정 작업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또는 상태 표시줄의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십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서식 지정을 연결할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의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직사각형 선택하신 다음 H19부터 드래그합니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H19부터 I23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를 서식 지정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서식 지정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를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차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계열이 종가 계열이 표시되지 않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종가 계열이 있는 주황색 계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를 클릭합니다. 코스피 지수 계열은 회색 계열인데요. 선택이 어려우시면 그냥 거래량 계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셔서 그 다음 코스피 지수 를 선택하신 다음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을 체크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에다가 주식 거래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주식 거래 현황에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 글꼴은 궁서체 크기는 14 글꼴 스타일은 굵고 기울인 꼴 밑줄을 클릭합니다. 다음 거래량 계열에서요. 2026년 1월 12 요소에 대해서 거래량 막대 구요. 막대 1월 12 를 클릭하되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하나 요소만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값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표시 단위에 오셔서 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 천이란 글자가 이렇게 눕혀서 표시가 되는데요. 다시 천이라는 표시 단위를 선택하고 텍스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십니다. 다음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되도록 지정하셨고요. 범내를 위쪽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트 요소에 범내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범내 서식에서 위쪽을 클릭 범내를 다시 선택된 상태에서 체육위에 우리 체육위에 가셔서 단색 체육위에 흰색 배경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색 배경 1번 그 다음 테두리에 그림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옵션에 가셔서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 미리 설정에 오프셋 오른쪽 아래 클릭하셔서 범내에 대해서 그림자 효과 서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5문항에 대한 서식 지정을 하셨고요.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그림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기본작업부터 차트 작성 기타 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